야옹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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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아니 시영아 시영아 돌아요 돌아요 돌아요! explosion 돌아요 vra obligation 흐아어어어어어. 돌아와요 돌아와요. 으아. 이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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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라기아. 이거 진짜야. 자료화면로 넘겠다.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니지. 정말 아니야. 나는 그리고 옛날에 90년대 만에 경림이한테도 한 번 졌었어요. 난 이런 걸로 구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는 좀 다르죠. 너를 안다리로 제대로 졌어. 나랑 안다리로 졌어. 제대로 졌어. 자, 근데 여기서 추성훈까지 보내버리면 어떡하냐. 양 팀 선수 입자. 진흙 게임 해도 돼요? 이시영 씨가 선택하세요. 지는 게 낫지. 지는 거? 지는 게 낫지. 지는 거 할게요. 진흙 게임. 나하고 하한테는 이기는 거 하더니 성훈아, 너. 우리 때문에 이기는 거다. 엉덩이가 다 이기는 거 한다. 어서 주세요. 수선수야, 신발 벗고. 가만있어, 내가 줄게요. 가만있습니다. 아, 나 발목이 안 바뀌어. 아, 왜 이렇게 땡겨. 자, 진흙 게임. 준비했습니까? 자. 김상훈 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지금 엉덩이만 담아되면 된다고, 이렇게 등까지 다녀. 아니, 얼굴을 처박해. 얼굴을, 얼굴을. 아, 대뿌로 얼굴을 처박아요. 아, 대뿌로 얼굴을 처박아요. 야, 빨리.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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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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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성훈 나와. 아이고. 아이고. 성훈이 형 이런 거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맺히는 거야? 저쪽만 보고 있어. 성훈아 편안하게. 준비했습니까? 오 잠깐만. 땅에 다리 박았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지겠다. 개빠른 살아있다. 개빠른 살아있다. 개빠른 살아있다. 개빠른 살아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금방 끝났어. 그래도 성진이 형이 부럽다. 저렇게 성훈이한테 치는. 금방 끝났어. 성훈이 형도 저만한 생기셨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드디어 이 경쟁이 부른구나. 자 눈싸움 필요하시면. 박수. 최신수랑 김종국. 최신수? 빨리 와. 나 가려보면 날아갈 것 같아. 진짜 추운데. 어떻게 이기실 건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떻게 이길 건지. 뭘 어떻게 이겨요.